연어회 안녕하세요. 신쿠기입니다. 오늘은 연어회 먹방을 해볼거에요. 고추를 넣어 연어회 양파 양파넛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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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먼저 간장에 살짝 찍어서 레몬즙도 싹 뿌리고 간장에도 레몬즙 좀 넣을까 양파 다음에 찍어서 이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 간장보다는 이 소스에 양파랑 먹는게 더 맛있어요 이 소스에 양파랑 먹는게 더 맛있었어요 이 소스에 양파랑 먹는게 더 맛있었어요 이 소스에 양파랑 먹는게 더 맛있었어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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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찍어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역시 두툼하게 썰어야 될 것 같은데 별개 썸면 맛없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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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떡볶이 wordt Morning 마지막 연어예요 마지막 연어예요 마지막 연어예요 잘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부탁드립니다 2 3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